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디엘모터스 매장남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과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차량은 2010년 기아의 뉴모닝 블랙 블랙 NX 구급형 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연비 그리고 색깔 쥐색은 새차를 많이 안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세금도 절약이 되고 보험비도 절약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통학하기 어려우신 대학생 분들께도 강력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뒷문 앞문 휠 엔진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차량은 한 분이 굉장히 오래 타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은 플라스틱 트림에 뭐 하나 이렇게 많이 까진 데도 없고 자 이제 뒷좌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플라스틱 트림에 기스나한 곳이 없죠 관리가 정말 잘 됐다는 뜻이구요 자 반대쪽으로 가서 좌석의 가죽 상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한번 비춰주세요 자 보시면은 자 가죽 상태 아주 정말 좋구요 뭐 기스나인데 없구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기아 현대차는 원가 절감을 많이 안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 가죽 상태가 짱짱한 상태의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좌석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아시죠 이거 아버님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뭐 담배 피실 때나 아니면 환기 시키실 때 여기 간격이 있는데 여기 살짝만 열어놓고 비오는 날에 그러면 비는 안 들어오고 이제 순환이 되는 막이 이게 윈드실드인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앞좌석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앞좌석 보면은 자 자 정말 깨끗하죠 자 이제 창문 내려가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2010년인데도 불구하고 자 오토입니다 오토 자 안쪽 한번 쫙 보여드리는데 제가 반대쪽 가서 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죽 상태 너무나 깔끔하고 쿠마가 깨끗이 이제 클리닝도 다 싹 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점 하나도 없구요 그 다음에 발판 보여 주시면은 이제 먼지 있는 걸 싫어하셨던 아버님이 타셨던 차량이어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발판이 된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올 때나 아니면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청소하기 정말 간편하고 먼지도 많이 쌓이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자 이제 한번 앉아서 운전석에 탑승해서 전체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지금 정말 잘 걸리는 거 보셨죠 자 이 차량은 12만 2천 킬로미터 탄 차량입니다 세월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정말 짧은 차량이죠 센터페시아와 운전석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세월의 흔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 깔끔하고요 스크래치 난 곳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 공조장치 자 공조장치나 그리고 라디오를 보시면은 정말 조작하기 편하게 다이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은 손톱으로 누른 자국도 없기 때문에 버튼이 까진 흔적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완전 새차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세월에 비해서 정말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차량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기어봉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의 장점 제가 지금 뒷좌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지금 20살 때가 생각났네요 제가 20살 때 무려 현대의 아토즈라는 경찰을 타고 다녔는데 그 차에 지금 이거 찍고 계시는 조피디 저희 친구분들을 장정 5명을 태우고 저까지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키가 좀 큰데도 불구하고 넉넉하죠 넉넉하고 뒤에 더 큰 사람이 타서도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드라이빙을 했고 차가 이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경차라도 있으면은 이동하는 그런 활용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학교를 가시던 회사를 다니시던 정말 편안하시고 경차는 전고가 높기 때문에 저같이 키 큰 사람이 타도 그렇게 좁은 느낌이 들지 않고 사실 뒤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무릎이 닿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타면은 무릎도 닿지 않을 만큼 공간이 잘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엔진 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 룸 엔진 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선 소리 한번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잘 들으셨나요? 지금 너무나 정숙한 상태이고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뭐 본네트랑 헨다 정도 안에 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차량이고요 이제 단순 교환이라 하는 차량은 사람이 옷을 입고 벗는 듯이 부품만 뺐다가 새것으로 교환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 성능 그 다음 구동축 그 다음 오일이 지나가는 부분은 일제히 문제가 없는 차량이어서 걱정하실 필요 1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신 다음에도 1개월에 2,000km가 보장되기 때문에 혹시 뭐 누유나 문제가 있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고차를 사시면 보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보험사들마다 이런 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중고차 성능 보험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추후에 큰 문제 엔진 미션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은 보험 드시고 차량 구입만 하시고 이전비가 들지 않는 차량 그 점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비가 왜 안되냐 이 차량은 1,000cc 미만 1,000cc 미만 차량은 이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보험비만 준비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댓글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차량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량 정보, 전화번호, 주행거리, 그 다음에 색깔 정도만 적어주시면은 이틀, 빠르면은 3시간 안에 견적을 쫙 내드려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는 차량 매입 견적은 감가, 말도 안 되는 감가 뭐 이거 갈았는데 100만원 깎는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고객님이 모르는 사고가 만약에 있다 정말 합리적으로 뭐 20만원, 30만원 딱 이렇게만 감가하고 딱 교환 부위가 있는데 어? 이거는 고객님? 뭐 100만원 깎아야 되는데 200만원 깎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감가하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 고지 해주신 대로 그대로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검수 후에 고객님이 모르는 여기 뭐 뼈대 사고나 흔적이 있는 기능, 엔진 미션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감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가격 그대로 가져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저희가 오픈 카톡방도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차량에 궁금하신 점 문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싶으시면은 저와 이거 찍고 있는 조피디가 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좀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차량 소개해드리고 컨텐츠도 하나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 그리고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